이런 장애, 이런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땡겨야 되겠습니다. 이런 거는 손으로 쑥 꼬으면 우리 힘이 나오면서 이렇게 됩니다. 이런 거 자를 필요 없습니다. 그런 건 안 잘라도 그냥 또 여기서 지혜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자를 필요한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상처 난 부위에 겉은득 약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그냥 씹는 게 아니고 다른 부위는 약 처리를 해야 되나요? 왜 안 하면 뭐 어떤? 약 처리 안 하면 좀 나오고 이러는 게 있죠. 네, 중요하네요. 이렇게 여태까지는 이렇게 깊게 되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 쓰시면 심을 때 이쪽에는 신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좀 기술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펼쳐주네요. 문어, 문어 것처럼, 네. 문어, 문어 같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고 이런 것들은 좀 말랐는데 어찌가 아무 상관없습니다. 좋은 환경에서 크면서 바로 크기 예쁘다네. 이렇게 나머지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말랐는데 어찌가 아무 상관없습니다. 좋은 환경에서 크면서 나눠 SchuldLING 또 섞을까요? none of them too yeah you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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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